안녕하세요 오늘 식탁입니다 오늘은 간장 오뎅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사 식당 같은 백반쯤 같은데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반찬 중에 하나가 어묵볶음이죠 오뎅이라고 하면 안되고 혼나 어묵볶음인데 사실 빨간 어묵볶음이나 간장 어묵볶음이나 차이는 없어요 차이라고는 고춧가루가 들어갔냐 안들어갔냐의 차이인건데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렇게 간단하기 그지없는 오뎅볶음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간을 맞추는 원리조차 모른다는 거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식에서는 특히 반찬은 몇가지 비율이면 몇백가지 반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음식도 있지만 쉬운 음식은 그냥 쉽게 하면 되요 그럼 간장 어묵볶음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뎅을 어묵이라고 자꾸 바꿔서 하려니까 심도 죽겄네 그냥 자 먼저 오뎅 오뎅이라 말이야 아 몰라요 오뎅이라고 할래 오뎅이든 어묵이든 알아들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는 뭐 일본말 어쩌고저쩌고 아 몰라 난 오뎅이라고 할거야 자 여기 오뎅이라고 써있네 어 여기 오뎅이라고 써있데 나는 오뎅이 입에 뱄어요 난 오뎅으로 할겁니다 자 오뎅 오뎅 내장 준비해요 오뎅 내장 자 오뎅은 오뎅은 무슨 뭐 브랜드같은거 상관없구요 알아서 사시면 됩니다 알았어 오뎅은 이렇게 내장 내장 준비하세요 내장 이거 썰어 주시는데 뭐 뭐 삼각형으로 썰어도 되고 마음대로 썰으세요 마음대로 하지만 저는 이거 얇게 썰는거 줘요 개인적으로 저는 얇게 국수처럼 후릉후릉 먹기 좋게 최대한 얇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쫄면 먹고 싶다 쫄면 조만간 할테니깐 오늘은 오뎅에 집중해주세요 지윤학생 네네네 먹는거 엄청 밝혀요 자 이렇게 오뎅 썰어 줬구요 썰어준 오뎅은 이렇게 접시에 담아주세요 접시에 싹 감어 언니들이 초대해달래요 누구요? 음식 만들때 아 음식 만들때? 몇 분이신가요? 한 3명 예약돼있어요 진행이 거의 불가능할거 같긴 한데 자 한번 자리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한 번 더 한 번 우리 채널에 한 번 난장판 한번 만들어보죠 까짓건 뭐 자 그 다음 양파 양파는 뭐 양파 좋아하시면 많이 썰어 쓰시면 되고 양파 싫어하시면 조금 썰어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야채가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뭐 대파도 넣어도 되시고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저는 그냥 양파만 넣는게 그냥 가장 적당한거 같아요 양파 한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막 썩어있어서 다 막 없애느라고 작아졌어 아 이거 다 썩어 원래 이만한건데 오 되게 큰건데 다 썩었던데 다 썩었어요 관리좀 하세요 잘 안입니다 자 양파 이렇게 잘게 얇게 한 0.5cm 정도로 잘라줬구요 요것도 오뎅 옆에다가 싹 놔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난거에요 다 다 끝났어요 자 불우스타 준비할게요 불우스타 뾰롱 네 불우스타 이렇게 준비했구요 바로 불 땡겨주세요 이거는 도대체 언제쯤 살건가요? 하나 좀 사주세요 불 일단 약불로 약불로 이렇게 싹 맞춰주시구요 핑크색 사도 돼? 이쁜거 있더라 지금 이거 집중을 좀 할게요 지훈학생 네 집중을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공부 못하는데 좋게 주의가 산만해요 알겠어 알겠어 자 여기에 먼저 기름 마늘 기름 한번 내줄거에요 마늘 기름 여기에 먼저 식용유 식용유 좀 넉넉히 주세요 넉넉히 식용유 이렇게 세 수저 정도 넉넉하게 넉넉하게 한 네 수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간마늘 간마늘 반수저 반수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불을 이제 중불로 좀 당겨주세요 어느 정도 싹 당겨주시면 됩니다 단추 왜 이렇게 풀어있히고 자 이렇게 자글자글 끓어올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아까 준비한 오뎅과 야채를 볶아주는데 오뎅과 야채 이 양파 중에 어느 걸 먼저 볶으면 될까요 지훈학생? 다 부어 빙고 드디어 맞췄습니다 이젠 알지 네네네 싹 다 부어주세요 싹 다 뭐 먼저 넣는다 뭐 나중에 넣는다 하실 필요 없구요 싹 부어주세요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볶아주시는게 좋아요 지훈학생 가스가 없는거 요런거는 좀 미리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주셔야지 진행의 방해가 가스가 없으면 지훈학생이 저기 편의점으로 사러 뛰어갔다 와야죠 지금 밤 12시가 넘어갔는데 빨리 되나요? 이 위험한 세상에 위험한 세상에 니 얼굴이 무기다 야 니가 얼굴이 무기야 나 예쁘다고 했다며 자 집중하세요 자 이렇게 싹싹 볶아주세요 싹싹 볶아주시고 양념을 먼저 안하고 이렇게 야채와 오뎅 둘 다 싫어하는 말을 다 썼다 지금 야채 오뎅 둘 다 두가지 다 그래? 여기에다가 이제 그 양념을 같이 넣고 아니면 양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 야채라든가 이런거 넣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볶아지는게 아니고 이 양념에 의해서 쪄지는거라고 처음에는 양념 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야채와 오뎅을 먼저 싹 볶아주세요 물론 야채랑 오뎅을 나중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라면 양념 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볶아주시는게 좋아요 저번에 제가 여기인가 여기 제육볶음 영상 제가 올려드렸을 때 그때 분명히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깐요 확인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살살 볶아주세요 살살 오뎅이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볶아주시는게 좋아요 충분히 자 이렇게 어느정도 야채와 오뎅이 볶아진 것 같으면은 불을 이제 꺼주세요 불을 이제 꺼줘 지윤학생이 왜 불을 꺼주는지 알죠? 할까봐 맞아요 여러분 초보자들 우리 요린이들이 불 키고서 양념질을 하다가 하다가 홀랑 태워 먹으니까요 불을 그냥 꺼주세요 꺼주시고 오늘의 양념도 역시 요거 소주잔으로 하겠습니다 소주잔 저번에 어떤 분이 나 이거 저기 하트 소주단 썼다고 바로 알아보시더라 어우 눈썰미 대단하세요 오늘 요 소주잔을 양념할거에요 간장 어묵볶음의 양념 비율 1대 1대 1 쉽죠? 지윤학생 먼저 1 뭘까요? 간장 맞아요 이제 아주 선수가 됐어 딱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지윤학생이 딱 이러고 이러고서 간장 딱 이러고 아주 좋아졌어요 기본이지 기본이에요 간장 하나인데 1대 1대 1인데 하나 넣지 마시구요 요정도 약이면 소주잔으로 반잔만 넣어주세요 반잔만 반잔만 요렇게 넣고 싹 뿌려주세요 골고루 자 그 다음 1 뭘까요? 올리고당? 어 맞아요 맞아요 물엿 물엿 물엿도 괜찮고 올리고당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물엿 반 반컵 넣어주십니다 물엿 반컵 이렇게 싹 따라서 쫙 넣어주세요 많아요? 아까 간장보다 많은거 같은데 대충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원래 저의 레시피가 대충 대충 맛있게 음식이 나오는 거라서 자 그 다음 마지막 1 볼까요? 마지막? 참기름? 아냐? 모르겠어 제가 많은걸 바라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크로마니옹릴로 발전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바로 미림 미림 반 미림 반컵 넣어줄게요 미림 반컵 다 끝났어요 불 켜주세요 불 켜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음식은 다 돼요 충분히 음식은 다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마지막 10% 20%의 맛을 채워주기 위해서 양념 조금 추가해 주시면 좋겠죠? 뭘까요? 지훈 학생? 그거 혼다시? 맞아요 뻔하지 뻔하지 혼다시 아니면 미원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혼다시 3분의 1 수저 혼다시 3분의 1 수저 3분의 1? 네 3분의 1 그럼 바로 진행할까요? 어차피 알테니까 그다음 미원 미원 또 3분의 1 어이구 이건 아니야 이건 안돼 이렇게까지는 엎으면 안돼요 3분의 1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잘 섞어주세요 양념 잘 섞이게끔 양념만 어느정도 섞이면 이렇게 다 끝났네 끝났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조금 볶아? 좀 더 볶아야 되지 않아? 음 그렇긴 한데 오뎅은 조금 제가 봤을땐 그래요 오뎅볶음은 조금씩 자주 해 드시면 돼 이건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씩 자주 해서 따끈하게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뭐 다 아시잖아요 이 반찬은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맛없어지는 거 조금씩 볶아가지고 자주 해 드세요 자 마무리로 참기름 그렇지 다 안 해 이제 척척 안 오구만 이제 냉장고 오면 참기름밖에 없지 네 알겠습니다 참기름 한 수저 한 수저 그리고 처음부터 다 해버려 그냥 통깨 그거 위에다 뿌려야 되지 않아? 나중에 또 뿌리죠 뭐 통깨 한 수저 귀찮아 지금 빨리 자고 싶어 지금 피곤해 귀찮아가지고 대충대충 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뭐 저 원래 그런 아이예요 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근데 이쯤 되면은 분량 안 나온 것도 안 나오는 건데 좀 눈치를 좀 채셔야 되는데 우리 지윤 학생도 그렇고 뭔데? 얼마 전에 제가 간장 진미채를 했어요 그때 양념이랑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아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한식 반찬 양념이란 게 뭐 1대 1, 1대 2, 2대 1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드렸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말 그대로 빛은 비슷한 맛끼리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자꾸 뭐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고 저기에는 이게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 비법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 할 시간 아껴 가시고 디즈니 플러스 보시라고 자 이제 맛을 봐야겠죠 맛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뜨끈뜨끈할 때 먹어야 맛있지 뭐 자 그렇지 오뎅은 특히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끝내준다고 하겠지 진짜 갸 맛있습니다 아 진짜 뭐 말이 뭐해 필요가 없어요 단짠단짠 밥도둑 바로 그거에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진미채보다 이게 더 맛있다 사실 오뎅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미채보다 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밥도둑 간장오뎅볶음은 예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간장오뎅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어떠세요 어렵나요 이런 거 갖고 어렵다고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진짜 집에서 누구나 말 그대로 막말로 말씀드려서 개나 소나 아무나 건드려도 이 정도 맛은 나와요 어떤 맛? 갸 맛있는 맛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헤매지 마세요 제발 헤매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요즘 봤는데 요즘 댓글 좀 시원치 않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 좋은 댓글 댓글 다르신 분들 좋아요도 좀 팍팍 좀 눌러주세요 강요는 아닌데 좀 부탁드릴게요 강요 같아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 피곤해 죽겠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 빨리 마무리해 영상 찍을 땐 좀 운동하지마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 두 번 세 번에다가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감상하면서도 아무튼